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저는 충원교회 김민숙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9절까지의 본문으로 교회생활이 천국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생명을 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길은 고난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만을 보고 따라온 제자들이 과연 고난받는 그 길에서도 예수님을 계속 따를 수 있을지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 제자들이 해야 할 사명도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토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표가 나를 살리려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와 바꾼 것이지요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철철 넘치게 하는 국가나 교회, 개인은 사단이 세력을 몰아낼 힘인 것입니다 여기서 음부의 권세란 원어에 보니까 하데스의 문들의 권세로 다시 말하면 지옥 문들의 권세란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며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유일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두 가지 역할을 하죠 하나는 천국의 좋은 것을 꺼내올 수 있는 권한입니다 천국으로는 최고로 좋은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천국 들어가는 열쇴지요 믿음을 가진 자는 천국 열쇠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교의 주의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열쇠를 받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 생활로 천국 생활이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내외기 25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성내에 있는 집,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가리킵니다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은 팔고 떠나 1년 안에 회귀하여 성내에 들어가면 성내의 집은 기한 안에 무르기가 되어 회복된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으며 높고 높은 보자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약한 자, 병든 자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 큰 사랑을 고백해 보았습니까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또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방주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망할 수 없습니다 교회 밖은 망하고 아무리 잘라도 구원이 없지만 핏값으로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 반드시 구원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에 지옥을 이기는 의란 곳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특권입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삼중고라고 하죠 이 삼중고를 생각해 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작은 고통을 이길 힘을 얻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가 내가 목마르다 하심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천국 가진 열쇠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 열쇠를 교회에 주셨다는 것이죠 네 번째 교회 생활로 천국 생활이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시대에는 회개하여 예수 믿는 교회의 신앙 생활을 회복했다면 마지막 때 희년의 집을 돌려받습니다 천국 생활이 훈련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에 비하면 이 땅의 교회 생활은 아주 짧은데 더욱이 참된 교회와 참된 목자를 만나야 삽니다 우주복을 입지 않으면 달나라에 갈 수 없듯이 교회 생활을 통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잃어버렸다면 빨리 회복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